오늘 너바코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가된 그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보다 더욱 큰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왕노롯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참 기쁨을 온전히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지금도 넘치도록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이 넘치게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라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다름질을 할 것이며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경솔하게 받지 말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것이고 또 그 은혜 앞에 서서 믿음의 결단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결단할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온 우리 예원의 모든 성농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어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뿔이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이번 주 영접반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혼자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대화하시고 이렇게 영접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제가 2년 전에 고등학교 맡았다니까 역시 고등학교 맡은 분이라 그런지 뭔가 다르네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영접 메시지를 편하게 전하고 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 그 레드먼트한테 학생아 이름 불러가? 누구 학생아? 나무는 어디 뿌리 내려야 되니? 당연히 땅이라 이야기하죠 물고기는 바다, 물 그럼 동물은 땅을 달리는 거예요 새는 새장에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 아니요 하늘 날아다닐 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 동물과 생물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처럼 땅에 뿌리 내리고 나무에게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흙이에요 그 땅 그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흙입니다 땅이요 물론 나무에게 산소 필요합니다 나무에게 햇빛과 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양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무엇이냐?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나머지 다른 것들이 나무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물도 햇볕도 나무에게 있어서는요 썩게 만들고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야 나무가 받아들이는 모든 환경이 나무에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기분과 바탕이 되어지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행한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그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것이 마땅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저 확인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마 누엘 누리는 최고로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여 함께함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이 은혜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에 왔들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어진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속의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상처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은혜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과거는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졌고요 미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며 성장시키고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 예전에 금욕이 될 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결코 늦지도 않으실 것이고 결코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에 때론 너무나 힘들고 때론 매일매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때론은 주저앉고 싶어서 하나님 빨리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인생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기뻐기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묻는 그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저의 과거와 오늘 가운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의 과거의 문제와 저의 과거의 환경과 저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 저에게 믿게 하시는 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하게 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며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전가되어 그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빌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참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열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메시야로 오신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그냥 34년만 사시다가 그냥 가셔서 다시는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과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한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란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항상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최고로 누리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은혜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이 사람에게 시작되어진 생겨난 그 구원의 기회를 이 사람이 믿음과 그 고백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각 응답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지금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며 치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료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그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지인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 모든 만남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게 달라고 오늘도 간구하시고요 오늘 그 영혼의 하늘 보좌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도록 기도하는 영적 싸움 싸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작은 실천 세가족반에 제가 매주 사주교육을 하는데 이번 주 세가족반에 제가 날마다 세가족들에게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번 주예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대더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아니라 그 전 주 거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지역의 사육자랑 같이 계속 다락방을 하다가 자기 이제 동생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온 거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육자랑 계속 같이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 동생의 마음이 완전 바뀌어져서 나오게 된 거죠 너무나 본인이 갈급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보면 은혜 받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사주훈련반에 앉아가지고 그 전 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오셨는데 나갈 때마다 저한테 딱 서서 눈 맞추면서 인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사육자, EBS 되신 그 건사님도 저한테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 기도에 왔던 그 누님한테 너무나 큰 은혜고 그 가족이 다 와서 완전 변화되어져 가는 그 가정서에 있다라는 거죠 뭐한 것이냐? 품은 여곤을 놓고 끝까지 구원해달라고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눈과 귀와 마음에 영웅 내어달라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같이 그 기도 응답을 지금 받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함으로 정말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도가 되셔서 나와 우리와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우리의 만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 은혜를 전달하고 구원을 전달하면 반드시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위에서 내리는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탈렌트, 헤븐이 미션을 누리시고요 그 어떻게 누리냐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원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전무후만 응답을 받는 아홉 가지 축복이 내게 오늘 임하도록 그런 가운데 교회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가는 사엄시대 살릴 주역으로 내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아홉 가지,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이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